이 영상은 예상.. 이거 한유 한유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네 생각이였어? 응 그래요? 그냥 쉬어요 각자 의자 지금 이게 60개니까 우리 4명 12개 각각 3명당 12개씩 1명당 12개씩을 가있어 18... 12 12 나눠 둘 12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? 일단 순서부터 총하죠 순서 잠깐만 하나 더 순서 가위바 구원 순서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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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협함 가위바위보 역시 불협함 그게 이긴 점이 있다냐? 아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의자를 하나씩 싸는거에요 싸? 싸는거에요 싸 올리는거에요? 무너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의자를 다 없애는 사람이 이기는거고 쓰러트리면 쓰러트린 개수를 갖는거 다 가져가? 알았어 하지 비소리나는데 아빠 머리 저거 이제 하니 좀 크게 된대 그래 건들면 안돼요 쌓기만 하면 돼요 네 귀소리나 안들려? 삐소리가 들려요 왜? 귀에서 삐소리 난다고 안나는 그쪽으로구나 이쪽에서 계속 들려요 응 옷이 들린다 완전 완전 됐어? 좋아할게요 너는 아주 나쁜애 너는 나쁜애야 lol 오우 어유 아무데나 놔둬도 되지? 아니요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아무 데나 아니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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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무 데나 넣어 아무 데나 넣어도 돼 근데 여기 밑에는 안 돼 응 망했어 근데 나 왜 아는 거 같지? 네가 많이 가졌어 형 나머지 다 가진 거야 네가 다 가졌어 아니 또 제가 왜 그러나 그랬지 아 내가 계산 실수였구나 형 지금 두 번 넣었어 그렇다면 그렇지 지금이라도 나머지 빼 그래 지금에도 내가 몇 개 넣지 우리가? 두 개 열 개 아 어쩜지 뭔가 형만 많이 넣을 거 같았어 어쩜지 응 그 구멍을 사용하셔도 돼요 글쎄 구멍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너한테 좋게 해줬어 균형을 잘 맞추게 해줬어 응 그게 문제죠 응 응 응 뭐야 와우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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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? 옳지 옳지 죄송해요 잠깐만 어떻게 의자들끼리 균형을 잡아주지? 내가 어떡하냐? 휴이 이렇게 갖고 왔잖아 원리는 있을 거 아니야 어? 어? 와우 와 디스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바친코래 바친코래 뭡니까 이게 오케이 잠깐만 나 안 보여 여기도 너도 틀려? 너무 떨려 아니다 응 도착해 됐네 만무가내다 이거 어떻게 봐 와 일단 이거 갖고 갖고 그다음에 계속 하죠 아 그래? 안 왔잖아 아니지 잠깐만 내 자리지 아니지 내가 아직 안 왔어 근데 내가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아직도 내 자리지 아니 근데 애매하게 하나 떨어졌는데 애매하게 하나 떨어졌어 그렇다면 애매하게 하나 떨어졌으니까 그거 두 개 넣어 네가 오케이 그런 거야? 아니 왜냐면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가지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넣는 게 하나를 넣으면 원상 먹기고 응 잠깐만 또 알아? 그 다음에 지가 하나 더 넣어야지 그쵸 얘는 하나만 떨어뜨렸으니까 근데 다 떨어지면 다 가는 거고 응 잘못이었어 우씨 이거 간격이 왜 이렇게 하나 더 안 면접도 했지 간격 왜 이래 이거 이거 왔다 대박 대박 아 이거 두개 이렇게 돼있어 아니 아니, 다 갈 건데 다 갈 거예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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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잖아 이거 따뜻하냐 트레이드 하실래요? 아니 트레이드 안 돼 일시 없지 않다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이것도 너무 애매하게 걸었나? 이거 애매하게 건 거야? 난 있어 방법이 기저귀를 만들었어 기저귀를 만들었어 기저균데 이거? 워낙 고생한 걸 아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손 떴는 거 봐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나만 했는데 가만 이제 형하고 하지가의 공동 1등이야 난 2등 한이는 뭘 아이고 왜 이러냐 아이고 난 왜 이러냐 아이고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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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